어른이들의 잡지를 뚫어져러보는 사춘기 소녀들. 제 꿈은 언니처럼 되는 거예요. 소녀와 숙녀 사이 요 요 애매하고 모호한 순간 겪게 되는 성장통. 오늘의 놀란 영화. 안녕하세요 저 마거리씨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가 승진하며 고향을 떠나 뉴저지로 향하는 마거리네 식구들. 소녀는 얼마 안가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 넨씨를 만나게 되죠. 통상농과 동시에 집으로 초대까지? 어머니 너 참 화끈하다. 게다가 너 금수저구나. 물놀이용 수영복까지 빌려주는 착한 친구. 그런데 쩌는 자신감으로 마거릿을 돌려가는 넨씨. 야 못하는 말이 없어. 갑자기 분위기 뽀뽀랬으네. 어리둥절하게도 잠시. 일단은 수줍은 척하다가 기습 박치기. 아니 그러다 밤 새겠다 얘. 암튼 조금 조숙한 친구를 사귀게 된 마거릿. 자구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넨씨 따라잡기에 나선 마거릿. 나 홀로 잡벅에 빠져드는 순간. 친오빠에 보니 현실 세계로 복귀시킵니다. 그날 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신께 보고를 올리는 마거릿. 평소 소년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곤 했죠. 나 이 녀석의 낸씨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 않나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지 않나요. 뭔가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설렘 반 불안 반 들쑥날쑥.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싶은 가운데. 전학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머 자리까지 맡아놓은 친구들. 어째 출발이 좋은데요. 1970년대 미국 초등계를 주름 잡던 미녀 사총사가 결성되던 그때. 소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킹카 필립이 등장하죠. 아무리 어려도 보는 눈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비밀클럽에 초대받은 마거리. 브레지요? 나 남자? 그럼 난 필립 찜콩. 하지만 마거리 대고미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사, 사실 저는 아직 이런 거 없다고요. 결국 엄마 찬스를 쓰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소원 수리에 성공한 소녀. 그러나 정작 납작한 가슴이 난감할 뿐이죠. 휴, 이걸 어쩐다. 바로 그때 눈에 띈 최강 가슴 뽕재료. 바로 양말이었죠. 대충 뭉쳐서 브레지어에 쏙 넣어주면. 자신감은 물론 자존감까지. 급 상승. 우쭈쭈. 우리 마거리 기분이가 좋아졌어요. 얼마 뒤. 또다시 사청사에 비밀클럽이 열렸습니다. 가입 조건 확인부터 하는데 다들 그거 입고 왔겠지. 랜씨 너도? 유일하게 사이즈가 있는 랜씨. 헐, 너 좀 한다. 랜씨의 가슴봉 민간요법 대방출에 초집중하는 마거리과 친구들. 모두의 간절함을 담아 가슴 키우기 운동에 나서던 그때. 남자들은 빠져. 너네는 어떻게 된 게 낄대 안 낄대 닦이니? 그렇게 가슴 굴욕 사건이 있고 몇 달 후 메리 해피한 날 바로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는데. 때마침 동급생 노먼의 생일인 거 했지. 반전체가 모이는 역대급 스케일에 잔뜩 긴장한 비밀클럽 4인방. 파티의 주인공은 나라며 저마다 꾸미기에 최선을 다하죠. 드디어 시작된 노먼의 생일 파티. 아니, 이건 또 뭔 게임이야? 병을 돌려 랜덤으로 주목된 소년 소녀들의 키스 타임. 어머어머, 마음에 쏙 들어. 그럼 다음 입맞춤할 커플은? 뭐야, 또 너네야? 보다 못한 내시가 좀 더 발칙한 게임을 제안하는데. 호기심 천국 친구들은 전원 찬성. 어느덧 최고 킹카, 필립의 순서인데요. 기대만빵, 김치국 벌컥벌컥 들이키는 낸시.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은 마거릿이었죠. 아, 놔. 닭졌던 댕댕이 지붕 쳐다보는 것 마냥 시무룩한 낸시. 그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필립의 에스코트가 시작되는데요. 심장아, 나대지마. 침착해. 마거리가 필립의 러브라인 해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BTV 빨간 버튼 꼭 눌러주세요. 웃음과 감동이 쌍벽을 이루는 웰메이드 성장 영화. 안녕하세요, 저 마거리시예요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놀란 영화 무비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